대전시와 한남대학교가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시립예술단의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남대학교는 대덕구와 동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연장을 제공해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공동 노력 기도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09년 우송예술회관과도 협약을 맺고 동구 지역 주민들의 공연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공연장과 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